소원 비는 마을 송단계에서 노래의 재단한. 오늘 첫 번째 선수입니다. 선수, 선수. 선수인가요? 우리 노인의 행동대장 김영자 총무님 모시겠습니다. 선수입니다. 저의 사랑은 이별의 눈물이 나 저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오십시오 이래 지금 무슨 일로 믿고 와? 지금이 노람수다 밭 장목하는 건 없구만 씨? 옛날엔 뭐에 나와서 와? 옛날엔 조경 좀 해놨었다 농사도 지금 농사 짓고 농사 뭐 더덕농사 더덕농사는 그 옛날엔 없었고 목, 산디, 콩 콩 하고 산디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께도 다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말이 많아서 말태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태우리 말태우리 근데 또 소도 많아서 쇠태우리가 또 있습니다 쇠태우리 우리 동네 쇠태우리 배탈양 우리 아버님 김석환 아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, 원래 그건 굉장히. 이 그 노인의 이 안에 큰언니가 있잖아. 네. 큰언니. 어디, 어디? 아! 아이고, 진짜 닮았어. 근데 가만 있어봐. 17살이 찬한다고 하시니? 제일 큰언니. 제일 큰언니이고. 그럼 몇 남 몇 년과? 딸만 4형제. 네 자매. 자매만. 아이고, 우리 어머니 잘도 고생했어. 고생. 아들나도 죽어불고. 죽어불고. 걔 난 나이 차이가 17살. 네. 17살이면 그냥 언니래 너기 그러고. 엄마. 네, 어머니 같아. 우리 언니 막 날 아껴줍니다. 옛날에 제일 아껴준 난 얘기 한번 고라봅시다. 아이고, 걔 아파가면 그냥 막 약해 주고 걔. 약. 약. 아, 사내강 약도 행하고. 네. 또 아파가면 죽도 쏭 주고. 죽도 쏭 주고. 고사리도 꺾어주고. 병해 주고. 어디 가면 불안해 거네. 불안해. 막 전화하면 어디 가면 시니 들어볼게. 그러면. 기다리고. 송당이 고향이과. 예예. 이리서 시집가고. 예예. 아이고. 그러면 평생을 이리 살았구나. 그런 셈인데. 저 제주시에서 좀 오래 살아서. 잠깐 나갔다. 또 이제 고향 많이 한 뒤에 가서 또 쳤고. 예예. 언니한테 그동안 고마웠다는 그 얘기 한 번만 해 줍니다. 예. 예예. 언니. 우리 언니 진짜 대단한 분이 오다게. 진짜. 참. 구자면에서는 좀 진실하게 살고. 아유. 남한테 욕 한 번 안 얻어먹고. 잘 살았다게.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예. 참. 언니 그 의지를 많이 해 주고. 같이 사니까 참. 너무. 행복하고. 좋습니다. 예예. 예. 결국 항상 언니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예예. 아이고 박수. 언니. 언니 사랑임수도 한 번 해 줍다. 언니 사랑합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동네 어른들 다 사랑합니다. 아이고 애착혀 애착혀. 언니가 고라줄 애착혀. 고맙습니다.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황금이 지불지금 고간마다 고비마다 울어서 소리쳤어. 이야 다 끝나자마자 저기서 잘 부른다 아, 역시 노인회장이 앵콜까지 나왔습니다, 노인회장님. 아이고, 보다 막 울멍 스스로 감동을 하셨어요. 어멍 생각하나. 어떤 때가 제일 생각납니까, 어머니는? 경북에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돌아가서 원하니까.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틀리지도 않도록. 살아계신 것만으로,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걸 우린 왜 몰랐는지. 네, 지금 와서 걸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노인회 삼촌들한테 노인회장으로서 이런 것만큼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.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. 저는 지금 노인회장 맡은 지 한 2개월 반, 한 3개월 됩니다. 3개월 되고 있어서 저도 모르고 노인회가 생일을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년 잘 한번 한 다음에, 다음해부터는 똑 떨어지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phase 와우 나 이거 60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갔어 예? 어떤 말씀? 60년 만에 처음으로 불렀어 아 노래를 60년 만에 불렀다고? 그 그동안 노래한 거 못해갔어 이때가? 아니 살단 말은 노래할 정신없어 아 아 아쁘셔 가지고 아까도 저기 노램방 킹 막 킹던던게 그거는 그때 60년 만에? 나 시집 훔기 전에는 노래 부르다 시집보나 솔로도 근데 영보난 걔는 뭐라는 고라다 하하하하하 여고라다 하하하하하 뭐가 건강 좋고 아 만사가 다 좋아 만사가 동네 삼촌들 우리 친구들 만나도 좋고 언니들 봐도 좋고 아기들 봐도 좋고 이 건강 살아서 오래오래 살고도 건강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기 80두리 죽어 80두리 이야 잘두줌 난 야 잘두줌다 얘 난 한 90 정도 봤인데 90 정도는 그래 장난만 장난만 아 그러면 더 놀러 볼래 이렇게 웃으시니까 젊어 보이는 겁니다 그치?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살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덕이의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막 들어오... 아니 난 여기서 이거 노래 자랑할 줄은 모르고 막 저기서 일찍에 불러먹 놀아놔 난 노래 신청 없어 막 그 난 저지서 노래 불러먹 영롱 아아 아이 80 넘은 사람이 이거 한찐 노래 이건 몇 십 년 전에 불러먹는 노래인데 자 걔난 걔난 내가 정리 안 냈구나 저지서 막 노래 불러먹 동네 삼촌들 놀아가 난 어이 거디 나도 홍구 커죠 난 노래 신청 받았던 애 난 거디 간 이름 줘 가신디 이리 신청 받는 걸 몰란 저지서 부를 줄 알았신디 자 걔난 어찌됐건 아랑했건 몰랑했건 이미 텔레비에 나와본 걸 네 아이들신디 저 어디 보면야 아이들 밤속에 아이고 보랭보라 저 보면 저 소지형 저 밤속에 예 고릅쎄 이제 나 나왔지 텔레비에 나왔지 아이고 우경 못살게 진짜로 고릅쎄게 고만낫자 아네 아이들신디 야 저 아들아 어멍 저지서 노래 부를 줄 알았신디 어떤 나나 보나 이기까지 나와줬쎄 걔 빨리 고릅쎄 걔 이제 아이안 에에 무사게 나 안만 듣고다 안만 듣고라 걔 아상 갑쎄 걔 그럼 삼촌들 가십쎄 그거 이거 얼마 안 한 거야 이거 130만원짜리 가져와 아이고 박수 맨날 이치록 오늘 걷지만 맨날 이치록 오늘 걷지만 웃고 어 춤추고 노래하고 재미있게 사시면 건강해지고 우레우레 사대됩니다 우리 삼촌들 항상 건강하시게 우레우레 사십쎄 예 자 노래가 되느냐는 머픈 소가지다 행사 감사합니다.